음... 노란색... 아, 분홍... 노란색... 얘 노란색이야... 안녕, 친구들! 슬비예요! 오늘은 카네이션 모스 액자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모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모스가 좀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요! 채취를 해볼게요! 모스 두 개랑 나비 사용한 거예요! 이제 양면 테이프에 이 모양 틀을 대고 테두리를 따라서 그려주세요! 짠! 오려주세요! 다음에 테이프를 잘 떼서 이 나무판에 붙여줄 거예요! 이 위에 이 모양 틀을 붙여주면 돼요! 이제 목공풀로 장식들을 먼저 붙여줄게요! 하트 이렇게 뿅뿅! 이래는 받침! 받침은 이렇게 넣어주고 얘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를 붙여줄게요! 빨간색 모스랑 분홍색 모스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저는 분홍색, 빨간색,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붙여줄게요! 작게 이렇게 뜯어서 저게 너무 좋아요! 친구들! 모스는 북유럽에서 잘하는 입기예요! 모스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인기를 정화시켜주고 속도를 조절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입힌 모스는 예쁜 인테리어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모스가 색을 입혀놓은 거라서 손에 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홍색을 먼저 해주고 빨간색을 해줄게요! 반반씩! 됐다! 이제 빨간색 모스를 붙여줄게요! 오케이! 커넥션 모스 액자 만들기 완성! 다음 시간엔 가죽 필통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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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